한창에 전해드렸습니다. 한창에 전해드렸죠? 되게 촉촉하고... 네 여러분! 저, 다니엘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다니엘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촬영장에 나와있고요. 오늘은 지방시 뷰티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.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. 되게 촉촉하고..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리스플릿 파우더라는 제품인데요. 아 네. 되게 촉촉하고 사람들이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아주 날씨가 엄청 건조하잖아요. 입니다. 저는 지금 이쁜 손을 위하여 손 관리해주시고 계시고요. 그리고 한 분은 제 메이크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여기 이.. 뭐라 해야 될까? 네? 아 예, 상호물입니다. 이 새콤을 먹으면서 촬영장에 가서 잠을 깬 뒤에 제 촬영을 하고 납니다. 하루에 피는 촬영장으로 이동 중인데요. 오늘 되게 사진이 잘 나온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살이 5kg나 빠지고 근육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하하 가볼까요? 하하 예쁘다 이거 이거 예쁘다. 예쁘다. 왼tery 가볍板 가볍板 어묵 가 가볍板 Argentina x3 Kommentare dedagt ruh이의 압yw성 룰 아 좋아 넌 이불을 꼽는 거 하지 야 룰 룰 룰 룰 룰 룰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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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? 좋아요. 좋아요. 합격자가 들려줘! 운동하기 오늘의 운동은 슬라이드 웨슬리 됐습니다. 여러분 슬라이드 웨슬리 보세요. 제가 추는 춤에 정체가 나옵니다. 네? 아 그럼 좀 연습해도 되겠다. 네 여러분 저 다니엘 11월... 11월... 며칠이지? 아무튼 이제 슈트를 있고 옥상에 올라와서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와 진짜 옥상이에요. 제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겠죠? 어우 뭐야 이거 국밥 냄새 나. 어우 맛있겠다. 뭐 이 정도? 너무 트고를 찾았어. 닿는 게 낫지? 닿는 게 낫지? 어떻게 언니가 무능이라고 하잖아? 여기도 뭐 너무 예뻐? 잘 안 좋아ingo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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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